네, 여기 옆에 있는 팬만은 저희 비아워 인스타그램이 적혀있어요. 여기 들어가서 팔로우하시면 저희 이렇게 버스피 소식이나 공연 소식 등등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팁박스는 저희가 마시는 물, 음료, 연습실 대여비 등으로 쓰이고 있어요. 오늘 공연 보시면서 아 얘네 잘한다, 열심히 한다 하시면 10원짜리, 50원짜리, 100원짜리, 1000원짜리, 40원짜리, 50원짜리, 50원짜리 넣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. 혹시 있으실까요?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다가가고 있어요. 멀어서 번쩍게 타시는 분들도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뱀 왼쪽 맨 왼쪽. 감사합니다. 자, 또 있으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달려가니까 부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